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쓰러지는 꿈은 대체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불안감, 스트레스, 불안정한 감정 상태와 연결됩니다. 꿈 속에서 쓰러지는 것은 신체적인 균형을 잃거나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종종 개인의 내면적인 불안이나 과중한 부담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러지는 꿈은 스트레스와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압박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지나치게 많은 일을 떠맡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오는 부담감이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쓰러짐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느낌을 상징하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오는 불안감이 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꿈에서 쓰러지는 것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불안정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피로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이러한 꿈을 꾸기 쉽습니다. 이러한 꿈은 때때로 무기력함, 피로감,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이나 몸이 힘든 상황에서 쓰러짐은 내가 지치고 힘들다는 무의식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쓰러지는 꿈은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때때로 상황이나 감정이 이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불안감을 느끼고 이는 꿈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거나 책임감이 큰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쓰러짐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거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상징합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꿈은 자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거나 큰 변화를 겪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꿈에서의 쓰러짐은 일상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져 통제력을 잃거나 무기력해지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쓰러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쓰러지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꿈은 외부의 도움이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지쳐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상황은 현실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꿈은 내가 무언가를 홀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쓰러짐의 꿈과 다르게 예를 들어 정말 평화롭고 조용한 장소에서 쓰러지는 꿈을 꾸게 된다면 이는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라도 숨겨진 불안이나 내면의 갈등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은 외적으로는 평온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불안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쓰러지는 꿈을 꾸는 사람들의 심리적 배경을 살펴보면 대개 불안, 스트레스, 상실감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쓰러지는 꿈은 종종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또는 큰 변화나 압박 속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주 경험합니다. 쓰러지는 꿈은 때로 자아 존중감이나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을 때 이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실패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꿈 속에서 쓰러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압박감도 쓰러지는 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직장에서의 압박, 관계에서의 갈등 등은 개인의 정신적인 균형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쓰러짐은 일종의 무너지는 자아나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실패를 암시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사례 1. 직장 스트레스와 쓰러지는 꿈 어신은 최근 직장에서의 압박감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고 중요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어신은 이 시점에서 쓰러지는 꿈을 꾸게 되었고 꿈에서는 자신이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는 도중 갑자기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너무 많은 압박과 걱정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고 결국 발표를 망칠 것 같은 두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꿈은 직장에서의 심리적인 부담과 과도한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감정적 위기와 쓰러지는 꿈 B씨는 최근 연애 문제로 감정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고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B씨는 꿈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만큼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보게 되었고 그 쓰러짐은 감정적으로 좌절하고 통제력을 잃은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이 꿈은 연애 문제로 인한 감정적 위기와 불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개에 맞아 쓰러지는 꿈 번개는 상서로운 일이 발생할 암시로서 매우 재수 좋은 꿈이다. 천둥, 번개의 벼락은 재물, 기쁜 소식, 문제 해결, 영성, 부위, 위대한 사상이나 이를 상징한다. 기온 여성이라면 임신할 암시가 담겨 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번개에 맞았다면 번개에 맞은 사람이 도모하는 일이 대성공을 거둘 징조이다.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서 출세하고 이름을 얻는다. 재물은 더 좋아서 부유해진다. 시퍼런 파도에 놀라 쓰러지는 꿈 사전을 준비할 시간도 없이 불행이 닥치게 된다. 천재, 인재 등이 생긴다. 소가 자기를 쓰러뜨리고 밟거나 굴리는 꿈 소가 자기를 쓰러뜨리고 밟거나 구이는 꿈은 빛 때문에 고통받는다. 소를 몰고 가다 쓰러져 일어서지 못하는 꿈 소를 몰고 가다 쓰러져 일어서지 못하는 꿈을 꾸게 되면 자기 세력은 사업체 등이 알되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 술에 만취되어 쓰러진 사람을 보는 꿈 술에 만취되어 쓰러진 사람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하고 있는 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벅차다는 암시다. 또는 정신적으로 크게 감회받을 일이 생긴다. 코뿔 속아 뿔이 부러져 쓰러지는 꿈 실패 속에 진정한 참된 삶을 깨닫게 된다. 정당의 산과 공, 사직이 끝장난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꿈 10년 공부도로 아미타불이 된다. 중단, 처절, 실패, 중병, 사고 등의 불운이 닥친다.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꿈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 진행이 어려웠던 사업이 점차 호전된다. 시름 선수가 유연한 허리를 이용하여 상대 선수를 쓰러뜨리는 꿈 시름 선수가 유연한 허리를 이용하여 상대 선수를 쓰러뜨리는 꿈을 꾸게 되면 강하고 유연한 허리는 충만한 생명력을 뜻한다. 여성일 경우 임신이 가능한 상태 혹은 결혼할 준비가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 자전거가 쓰러지는 꿈 어떤 장애나 트러블을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가 연설 중 쓰러지는 꿈 자신의 계획이나 희망이 수포로 돌아가 허탈해질 짐초 태풍이 불어 파도가 사납거나 집, 나무 사람 등이 쓰러지는 꿈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과시하거나 환난과 고통의 상징이다. 말이 전진하다 쓰러지는 꿈 자신의 세력, 단체, 사업이 공경에 빠지고 재기불림케 된다. 애인이나 배우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꿈 자신이 연인이나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으며 쓰러지거나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암시한다. 벼락이 떨어져서 나무나 정보 때 건물 등이 쓰러지는 꿈 집안에 불길한 일이 생기고 가족들 중에 사고나 질병으로 말썽 내지 소재를 치르는 사람이 발생하게 된다. 상대방과 싸움을 하다가 상대를 쓰러뜨리는 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새로운 기법으로 경쟁자를 한방에 물리친다. 태풍으로 인한 파도로 집, 나무, 사람 등이 쓰러지는 꿈 태풍으로 인한 파도로 집, 나무, 사람 등이 쓰러지는 꿈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산 따위를 과시하다가 공변을 당하고 나몰락하게 되며 환난, 고통스러운 일과 관계하기도 한다. 폭풍이 불어 흙먼지가 날리고 수목이 쓰러지는 꿈 폭풍이 불어 흙먼지가 날리고 수목이 쓰러지는 꿈을 꾸게 되면 직장이나 직장에서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고 사업체의 경영이 불안해지는 등 예기치 못한 풍파가 닥칠 징조다. 경찰관에게 범인 총을 맞고 쓰러지는 꿈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이거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될 징조 힘없이 쓰러지는 꿈 현실적으로 좌절감이나 패배감을 느끼고 있을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꿈 건강이 나빠지거나 질병에 걸려 고생하거나 하는 일을 실패하거나 경쟁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게 될 징조이다. 경주하던 말이 쓰러지는 꿈 경주하던 말이 쓰러지는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이 차질을 빚어 공경에 처한다. 잔칫집에서 술에 취해 쓰러지는 꿈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연인과 다툴 일이 있거나 걱정거리가 생길 징조 건강이 나빠질 것을 암시하는 꿈이기도 하므로 자신의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수도를 하다가 쓰러지는 꿈 공들여 싸운 탑이 한순간에 힘없이 무너지고 허사로 돌아간다. 실패가 있다. 부상당해 쓰러져 있는 군인을 보는 꿈 군인이란 일반적으로 당신이 추구하는 목표나 희망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부당당한 군인을 본 것은 목표 추구 과정에서 무언가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혹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몫이 지쳐 있으니 쉬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는 건강을 잃게 되고 일도 망칠 수 있으니 가던 길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아야 할 때이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거나 쓰러지는 꿈 흡성질환, 사고, 사망, 관제 등으로 유고가 발생한다. 저승사자가 침입한다. 쓰러지는 나무를 부축하고 있는 꿈 기울어지고 있는 운세를 총력을 다해 보호할 일이 있게 된다. 기둥이 쓰러지는 꿈 꿈에서 기둥은 자기 인생에서 확고하게 굳어진 계획이나 결심을 상징한다. 혹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사람들, 즉 아버지나 친구, 스승, 손잇 사람을 상징한다. 이외에도 권위, 위력, 정력 등이 기둥으로 표현된다. 꿈 속에서 기둥이 쓰러졌다면 이 꿈은 아버지나 스승의 죽음을 암시한다. 혹은 현재의 생활이 완전히 뒤벗길 수도 있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조짐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나무가 쓰러져 소생할 수 없는 꿈 나무가 쓰러져 소생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되면 고목이 통째로 뽑히거나 쓰러져 있으면 하고 있는 일을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없게 된다. 또는 그 일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거나 큰 타격을 받는다. 달리던 말이 쓰러지는 꿈 달리던 말이 쓰러지면 하고 있는 일에 장애물이 생기게 되고 주의와 명예를 잃게 된다.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꿈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꿈을 꾸게 되면 신경 거민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건강 악화, 구설수, 재물 손실 등이 우려되고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있을까 걱정된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혼자 취해 쓰러지는 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혼자 취해 쓰러지는 꿈은 신이 많은 친구나 동료로부터 속임을 당하거나 배반을 하기도 한다. 시퍼런 파도에 놀라 쓰러지는 꿈 준비할 겨를도 없이 불행이 닥치는 등 천재나 인재가 있음 지진이 일어나 정원수나 가로수 등의 수목이 쓰러지는 꿈 지진이 일어나 정원수나 가로수 등의 수목이 쓰러지는 꿈은 수목은 꿈을 구는 자신을 나타낸다. 따라서 자기 신상에 중대한 장애나 곤란, 불행이 일어날 예시임으로 신변에 주의해야 한다. 코끼리가 마당에서 힘없이 쓰러지는 꿈 집안의 부모님이나 식구가 변을 당하고 가세가 기울게 된다.